네,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동수원 자의 1차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떨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수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원 자의 1차 여쭤보셨는데 이쪽 아파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원 자의니까 수원에서 동쪽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원이 창안, 권선, 팔달, 영통. 아, 이게 수원이구나. 그럼 내려오면 아, 여기에 비행장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반을 찍었을 때 우측에 아, 여기가 자의가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동수원 자의가 연식이 이제 200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 재건축 뭐 이런 부분보단 위치 자체가 좀 좋아야 되는데 개발을 한다면 개발 호재를 좀 등에 업고 앞으로 나가시겠지만 연식이 애매하다 보니까 가격, 가치 반영이 빠르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부동산에서 가까운 데가 망포다. 그래서 제가 이 수원이라는 곳에 세미나를 쭉 이렇게 다니면서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벽적골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포. 그래서 이 동네가 엄청 힘들었다. 엄청 힘들었다. 개발은 많이 했지만 부동산이 오르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즉 다른 데는 다 올라도 여긴 안 올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광교가 상당히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가치가 오르고 하게 되면서 광교가 뜨거워지고 광교가 막 뜨거워지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막 동탄도 미분양이었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뜨거워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면서 이 동네도 좀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장점이 이제 뭐냐. 자 이 동수원 자의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자리인데 근처가 이제 논뚜렁 밭뚜렁 산뚜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망포마을 반정 아이파크 캐슬 즉 시골이었는데 여기를 개발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동네 또한도 역시 전에 비해서 뒤는 그냥 완전 시골 깡촌이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돼서 행복해지고 공장 운영하시는 분도 갑자기 부자가 돼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존에 주택 있으신 분도 찔끔찔끔 이제 올라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잘 될 줄 알았지만 현재는 이제 경기가 좀 죽어버리게 되면서 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 있다. 그러면서 뭐 신동탄 포레자이도 신축이 좀 들어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를 좀 봤을 때는 주변에 새로운 힐스테이트 영통서부터 망포력 바로 앞에 롯데캐슬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들도 쉽지 않은데 얘가 가격 방어가 잘 되면서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 망포고등학교 주변이 있어요. 여기가 또 후다닥 좀 개발이 되거나 인프라 시설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시청자님이 활짝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단기간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래도 내가 이 돈에 30평 40평대 이 돈에 어느 정도 교통되고 어느 정도 학군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평소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 생각이면 있으시고 야 더 있다가 좀 되게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꾸시는 쪽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선택을 할 테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자산관리와 매수매도에 활용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